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18번째는요. 소비자 균형에 관한 내용인데요. 소비자 균형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지금 이렇게 Y제하고 X제가 있을 때 예산선상에서 소비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예산선과 그 다음에 소비자의 효용을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이 점에서 소비자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 균형을 찾는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 소비자 균형의 정의를 보면 효용이 극대화된 상태에 어쩌고 나오는데 사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만나는 이 A라는 점이 O, O래 봐요. 그러면 A가 X제 5개, Y제 5개를 소비하고 있죠. 이 점에서 제일 만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비자 균형을 찾으라는 말은 이 몇 개인가? 이 소비자가 최대한 이 예산 가지고 최대한 만족을 느끼는 그 소비하는 개수. X제 5개, Y제 5개를 찾는 게 소비자 균형을 찾는 거예요. 즉 소비자 균형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몇 개를 찾는 거라는 겁니다. 아셨죠? 몇 개를 찾는 거라는 거. X제 몇 개, Y제 몇 개를 소비해야지 얘가 제일 만족해. 이 예산 가지고 몇 개 소비하는 게 제일 만족하지? 이거 찾는 게 소비자 균형이에요. 아셨죠? 오케이. 그러면 소비자 균형은 포인트를 보시면 88페이지.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만나는 점에서 소비자 균형이 달성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만나는 점에서 그 점에서 소비자 균형이 달성된 그 점에서 X제와 Y제가 몇 개인지를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 균형이란 보세요. 되게 어렵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주어진 예산 제약 아래에서 그죠? 이거 예산선이죠? 예산선. 그 다음에 소비자의 효용. 이거는 효용이니까 무차별 곡선이잖아요. 무차별 곡선. 곡선을 극대, 소비자 효용이 극대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주어진 돈을 갖고 X제하고 Y제 몇 개를 샀을 때 제일 효용이 높은 거야. 이걸 얘기한대요. 그거는 뭐예요? 이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극대화됩니다.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자 그러면 소비자는 정해진 예산으로 X제와 Y제를 각각 몇 개씩 사야지. 몇 개씩 사야지. 이게 포인트죠. 몇 개씩 사야지 최대의 만족감을 느끼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소비자. 균형이다. X제와 Y제 몇 개 사야지 최고를 느끼는 거야. 이거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소비자 균형이 왜 무차별 곡선과. 지금 이게 예산선이죠.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하고 만나는 점에서 이게 되는지를 보면. 일단은 보세요. 여기 3번에 보면 2점에서도 소비자 균형이 달성이 안 된대요. 먼저 이 2점. 왜냐하면 예산선을 벗어났죠. 이 점은 소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 균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D점을 볼까요. 이 D점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선이 여기까지인데 다 돈을 쓰지 않고 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소비자 균형이 아니야. 왜? 돈을 더 써서 예산선 위에서 소비를 해야지 극대화가 됐는데 이건 돈을 덜 쓴 거죠. 그런 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저축이란 개념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D점은 안 돼요. 그럼 이번에는 볼게요. 예산선 위에 B점과 C점이 있는데 일단 이 B점을 보면 그리고 C점을 보면 얘네 둘 다 예산선 위에 있죠. 돈을 다 쓰긴 썼어요. 돈을 다 쓰긴 썼는데 효용이 어떻게 해요? 효용이 그렇게 높지 않아. 왜? 사실 이 원인은 이겁니다. 이 B는 골고루 산 게 아니라 Y만 편중해서 사고 X는 조금밖에 안 사고 있죠. C 같은 경우는 반대로 X는 많이 사고 있는데 Y는 이만큼밖에 안 돼서 편중된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소비를 이 B점은 X제를 좀 더 많이 사거나 그죠? 그 다음에 이 C는 Y제를 좀 더 많이 사면 그러면 어떻게 이 A점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B점이나 C점에서 재활을 구하는 예산은 모두 사용하지만 같은 예산으로 골고루 사는 A점을 소비하는 것보다 더 낮은 효용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이 무차별 곡선 상에 있는데 이 무차별 곡선은 I0는 I1보다 더 원점에서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원점에서 더 멀어져야지. 그러니까 A보다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A보다 더 작은 효용을 갖고 있단 얘기해요. 이 B하고 C하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은 여기 만나야 돼.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B하고 C하고가 똑같은 돈을 들이지만 A보다 효용이 낮은 이유는 뭐라고요? 그렇지. 너무 편중된 소비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A는 골고루 된 소비를 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죠? 자. 오케이. 네. 자. 우리 교재 89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제 거기 소비자 균형이 아닌 경우에 균형에 도달하는 과정이라고. 아. 이름도 되게 좀 거창하게 지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직 이 위에 있는 건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 보면은 더 머리가 복잡할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 균형은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이 A점이죠. 그죠? 이 A점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소비자가 B점에서 소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예산선상에서 소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돈은 A점만큼 쓰고 있지만 효용은 A점만큼 못 누리고 있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이 결국은 어디로 소비하게 되냐면 A점으로 소비점을 바꾸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C점에서 소비하던 사람은 A점으로 바꾸게 돼요. 일단 식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아예 지워버려 이거. 이따가 설명을 꺼지. 자꾸 눈길을 일루 주니까 신경 쓰이죠. 그죠? 그냥 말로만 한번 들어봐요. 말로만. B점에서 소비하는 사람은 왜 A점으로 옮겨가려고 그러냐면 보세요. 여기에 이 사람이 지금 소비를 하려고 계산을 해봤는데 자 소비를 하려고 했는데 Y제는 이만큼 사고 X제는 이만큼 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Y제가 너무 흔하고 X제가 귀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차라리 Y제를 이만큼 줄이고 X제를 이만큼 늘려서 골고루 소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B점에서는 지금 X제를 한 단위 소비했을 때의 만족감과 그 다음에 Y제를 한 단위 소비했을 때의 만족감 중에서 어느 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지. X제의 만족감이 더 크잖아요. X제가 더 귀하니까. 그래서 X제를 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A점으로 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Y제를 이만큼 줄이고 X제 이만큼 늘려서 A점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 C점에 있는 사람은 X제가 굉장히 흔하죠? X제가 굉장히 흔하고 Y제는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C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X제의 한 단위의 만족감과 Y제의 한 단위의 만족 이것을 줄여서 X만 만족이라고 제가 줄게요. 만족. 이랬을 때 Y제의 만족이 커요. 여기서는 X제의 만족이 큰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X제의 소비를 줄이고 Y제의 소비를 올리겠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얘도 A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우리 89페이지에 나온 그 내용인데 이렇게 말로 하면 굉장히 쉬운데 이거를 공식을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져요. 하지만 아이디어는 이거라고요.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아이디어를 모른 상태에서 이 공식만 보고 있다가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면 일단 이 식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뭐예요? 이게 한계 대체율 MRS였죠. 그렇죠? MRS. MRS가 뭐였냐면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였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예산선의 기울기였죠. 그러니까 봐봐요. 이 A점에서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거의 접선이 예산선이니까 예산선의 기울기가 곧 무차별 곡선의 접선이에요.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와 예산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소비자 균형을 찾아라 라고 하는 말은 곧 뭐를 찾는 거랑 똑같냐면 이 식을 찾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소비자 균형을 찾아라 할 때 막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찾는 게 아니라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와 예산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것은 얘네들이 서로 접한다는 거죠. 요거만 충족하면 충족하면 그냥 우리 테셋 수준에서는 충족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소비자 균형에 도달한 것으로 보자고요. 아셨죠? 그게 곧 접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런데 보세요. 요 B점에서 보니까 B점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MUY분의 MUX가 요거보다 크대요. 그 말은 뭐냐면 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건데 예산선은 이렇죠? 그러니까 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예산선보다 더 크잖아요. 그죠? 이 상태고 반대로 이 C에서는 어떤 상태냐면 C에서는 이런 상태죠?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런데 그죠? 예산선은 이러니까 예산선의 기울기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보다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상태란 말이에요. 요거를 나타내고 있어. 근데, 근데 봐봐요. 근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이해했죠? 요거 식으로 보면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예산선보다 크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요걸 봐봐요. 요거는 요게 요렇게 됐다는 얘기는 그냥 요거만 비교했을 때 예컨대 요놈보다 MUX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X제의 효용이 여기서는 더 크니까 이게 요렇게 부등호가 이쪽으로 간 거예요. 왜? 여기는 어떤 영역이니까? Y제는 흔한데 X제는 조금밖에 없으니까 X제의 효용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반대로 요게 이렇게 기울어졌죠? 그러면 여기에는 분모가 크니까 이게 더 작겠지. 그죠? 그러니까 Y제의 효용이 더 큰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Y제의 효용이 더 크니까 어떻게 해야 돼? Y제의 효용이 더 크니까 일로 가야겠죠. 어? Y제를 더 더 많이 소비해야겠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잖아요. 요게 이래? 이쪽으로 가잖아요. Y제를 소비하러 이쪽으로 가잖아요. 이쪽에는 X제의 효용이 더 크죠? 근데 X제의 효용이 더 크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 그죠? 오케이. 그래서 소비자 균형이 아닌 경우 균형에 도달하는 과정이 제가 말씀드린 게 89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3번에 90페이지에 소비자 균형의 최적 조건이라고 해서 요 식이 나온 겁니다. 요 식이. MRS는 PY번에 PX. 그죠? 그러면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이라는 게 그 아래 4번에 나오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이라는 것은 지금 요 식을 만약에 변형을 하잖아요. 변형을 하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렇게 쓸 수 있어. 요 식을 변형하면 PX를 밑으로 보내고 MUY를 위로 보내면 요렇게 보낼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 이게 PX분의 MUX 하구요. PY분의 MUY 라는 건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1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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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제의 효용이고 요거는 1원당 Y제의 효용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똑같은 1원을 썼는데 만약에 MUX가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똑같은 1원 쓰고 MUX가 더 크면 X제를 더 소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면 그러면 똑같은 1원 쓰고 Y제를 쓰는 한계 효용이 더 높으니까 그때는 Y제를 많이 소비해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Y제를 소비를 막 하다 보면 Y제를 만약에 이 상태에서 보세요. 안 주어져?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상태면 뭐겠습니까? 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요게 뭐냐면 다시 일로 돌아와서 이거를 한번 좀 고쳐볼까요? 요걸 고치면 PX분의 MUX 요게 XX 자 요거 PY분의 MUY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이 상태인데 즉 여기 이 B점이에요. 이 B점에는 어떻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 X제의 효용이 더 크다 그랬죠? X제의 효용이 더 크단 말이에요. 똑같은 1원을 쓰더라도 X제의 효용이 더 커. 이럴 때는 어떻게? 그렇죠. X제를 더 많이 소비해요. 그리고 Y제의 소비를 줄여주고 그러다 보면 한계의 효용은 우리 한계의 효용은 점차 채감한다고 그랬죠? X제를 막 이렇게 점점점점 소비하다 보면 요 놈이 낮아지고 요 놈이 올라가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도달하고 요거는 반대 반대겠죠. 그죠? 요것도 고치면 PX분의 MUX가 부등호가 요렇게 되어있을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요거는 똑같이 써보면 요건 반대니까 뭐 다시 안해보겠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게 한계효용균두기 즉 한계효용이 자 그러니까 이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소비자 균형의 최적 조건이 MRS 한계 대체율 즉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와 예산선의 기울기가 같은 것이 소비자 균형의 최적 조건인데 또 소비자 균형의 최적 조건을 뭐라고 쓰냐면 한계효용이 균등할 때 이거나 이거나 똑같잖아요. 그죠? 그때 소비자 균형이 달성한다. 이래도 괜찮다고요. 이래도 오케이라고 한계효용이 균등해질 때 그죠? 이런 땅 한계효용이 균등해질 때 그때 소비자 균형이 달성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셨죠? 오케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지금 MU 막 PX MUX 나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식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제가 아까 처음에 도입부에 그 그래프를 보면서 편중된 소비가 안 되기 위해서 골고루 소비 하려고 간다 그랬죠?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걸 이해해야지 이 식도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면 식을 백날 들여다봐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식이 시험에 나오는데 풀긴 풀어! 하지만 이해가 안 가. 분드시 아시겠죠? 네. 핵심 예제 1번을 보면요. 재승의가 현재 소비를 하고 있는데 X제 한계효용 Y제 한계효용 0.5를 얻고 있대요. 근데 시장에서 가격이 X제는 3원 Y제는 3분의 1이에요. 1원이에요. 그러면 이때 재승의는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일단 X제 한계효용이 2니까 MUX는 2고 그 다음에 MUY가 0.5죠. 그러면 MUY분의 MUX는 요거는 4겠네. 그죠?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한계의 대체율이 4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또 PY분의 PX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PY가 3분의 1이고 PX가 3이죠. 그럼 요거는 9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지금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한계 대체 요거 MUY분의 MUX가 4고 그 다음에 PY분의 PX가 9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얘가 4고 요게 9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렸던 거 그렸던 거를 요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무차별곡선에서 지금 어느 영역이 있는지 한번 맞춰볼게요.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예산선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아마 얘는 지금 요점에서 소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점에서 소비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지금 소비자 균형은 균형이었으면 만약에 이렇게 됐을 텐데 둘이 같았으면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점 아니면 요점일 건데 지금 요식을 보니까 요거를 요렇게 바꿔봐요. 요렇게 요렇게. 요걸 식을 바꾸면 PX분의 MUX가 PY분의 MUY 요렇게 됐죠. 그죠? 근데 사실 요거만 보고 딱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친절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Y제의 한계 효용이 더 높은 곳이네. 그죠? 그러니까 Y제가 귀한 건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 우리 앞에서 본 거 요 부등어가 요렇게 돼 있나? 그죠? 부등어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C영역이 요거니까. 그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X제의 소비를 줄이고 Y제의 소비를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X제의 소비를 줄이고 Y제의 소비를 늘려야 제가 효용 극대화를 누릴 수 있다. 이게 답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가장 우리 시험의 전형적인 문제인데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있어도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참 역사적인 소비자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참 힘든 그 순간을 지나왔어요. 그죠? 우리가 처음에 무차별곡선 배우고 예산선 배우고 소비자 균형까지 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소비자 이론 앞에 처음에 개념작기에서 소비자 이론의 궁궁적인 목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을 보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 균형을 달성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소비자 균형이 우하향한다는 것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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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